명셉 명셉이구나 명셉이구나 여보세요 쌤 왜이래요? 뭘? 마 돌아가시겠네 구시전 넣으면 나랑 사귀자고 한거 기억나요 안나요? 내가 언제 사귀겠다 그랬니? 데이트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랬지 오오오오 우리 말까지! 세상이 이런 법이 어디 있대? 명섭아 상대의 마음은 안주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필이 꽂혔다는데 상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누나를 사랑한다는데 명섭아 그만하고 우리 축제 준비나 열심히 하자 응 그렇게 알고서 대인 전화 끊을게 역시 조세 피나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꼼꼼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자선생 불량 배추 아 아 불량 배추 오케 난 불량 배다 난 불량 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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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선생 나노 사랑한다 아 아 최선생님 왜 이러세요 아 니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즈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수이 이겨! 뭐해라니까! 불량배처럼 뭐해라! 뭐하나! 뭐해! 좀 잡아봐! 불량배야! 불량배야! 내가! 뭐? 불량배? 불량배 좋아하고 자빠졌네! 너 때문에 나 오늘 존댔어, 이 시발놈아! 선생님, 이거 확실한거죠? 젊은 사람의 의심은? 장사 원투데이에 이거 매겨놓고 손가락으로 옆구리 한번 푹 쑤셔봐 그냥 착착 감긴다니까! 내가 임상실험 얘기해줘? 폐경 여성 70명 중에 69명이 생리가 터지고 잃어버린 성을 찾았어, 이 사람아! 그럼 나머지 한 명은요? 아마 비군이었지, 아마? 생일! 가필! 겨 Mountains prophecy 방금 한 명은요? 왜 그릇은 사람아! 여중 숨겠거 음 아 아 아버지께서 다시 떠나주네 우리에게 남기신 얘들아 언니 많이 정말 잘했어 정말요 정말요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후회 없이 잘해보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 순서는 아주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며 열정의 무대입니다 2학년 7반 김태효의 이명 그리고 엄지영 교생선생님이 준비합니다 뮤지컬 뮤지컬 다음 순서는 아주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니 다음 순서는 아주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니 다음 순서는 아주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니 이번 순서는 아주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니 다음 순서는 아주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니 가능성은 없지만 저는 이제 안전적이고 다이나믹하니 다음에 오늘의 미래의 종류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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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지 않는 순서 필라 우체국연대 폐제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